2가지 영상도 찍어 보겠습니다 영상 2일 씨비 아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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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은 유빈, 그루! 이러한게 나의 반전입니다. 안녕 어머니! 어디갔어? 한정도 더 가면 될까? 열면 싹 들어가야 돼 자 구워주면 얼어 펼치면 돼 한정도 더 가면 돼 할머니 왔어 엄마 먹어요 우리 엄마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이렇게 하고 돌돌돌 이렇게 한 번 드세요 한 번 드세요 한 번 드세요 최고 쭈아야 쭈아 핑크 누구 위한 케이크야 누구 위한 케이크야 할머니 환영하는 케이크 할머니 환영하는 케이크 박수 박수 불도 잘 꺼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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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할머니 할머니 놀 già cks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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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보기 있는 사람은 아기는 깨를 쫓지 아니하며 에이~~ 누구한테? 예수가 누구한테 뽀뽀했어? 못살아 자기가 쉽게 준대 할머니 신발 바닥 다 청소하고 있어 뭐야 이 꼽살이는?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뭐야? 벌써 다 했어 벌써 세리모니 하러 갔어? 세리모니 할머니 박수 할머니 박수 한대 엄마 박수 파이팅 이제 안 울고 놀 수 있지? 친구들이랑 마스크도 잘 쓰고 놀아야 돼 뭐야 원래 나 혈압 낮은데 오늘은 좀 더 낮게 나왔네 더 낮은데 저 혈압은 쓰러지면 죽는 거야 그냥 쓰러지면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뭐하고 있어? 걱정해 다들 너무 걱정해서 못할 것 같아 은실아 엄마 다리 마사지 해주는 거야? 손 조심했어 왜 손 조심해? 엄마 손 다쳐 엄마 손 다치니까 엄마 살살할게 엄마 예슬이가 망고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망고 깎고 있잖아 아 손 안 대고 그냥 놀아 엄마가 몸을 타다가 엄마 배숙이 애기가 있어서 힘들어서 안 됐는데 할머니가 쫓아가야되는데 예슬아 엄마랑 둘이 갔다 올까? 엄마 배숙이 애기 있어서 뭐가 오겠다 그냥 놀아가지 진짜 놀아 가지고 못 타고 다니고 예슬이 제일 좋아하는 것 나왔어요 아이가 다 아, 어디서 가야지. 이제는 가야겠다. 내가 안 좋아. 작아서. 왜~? 같이 가야지. 왜~? 뭐가 왜야? 이렇게, 이렇게. 맞아. 엄마도 해. 엄마도 해 보라고? 응. 뿌려줘. 우아, 아빠 줘라. 예슬이 것도 봐봐. 이건 엄마랑 할머니꺼. 이거는 예슬이꺼에요? 내가 하나 드려줘. 내가 여행을 드려줘. 동영상인데? 예슬아, 이거 들어줄라고? 고마워. 무겁잖아. 엄마랑 같이 들자. 고마워. 할머니꺼 김밥. 응. 오늘 애기였을때, 애매에 갖고 하나. 이렇게 썼는데. 뭐야? 할머니한테 업히고. 도착할 수 있나요? 또 다른 친구들이 시켜줄게요. 이 그 rahe 갓만 같이 먹으면 popul서 그냥 없어서 큰일이 벌려 고자. 이렇게. 얘넘 Balance 된다. 이날 рядом. 다리. 고맙고. 아끼야. 안 descone. 고맙고. 요양. 왜이렇게 나와서? 이곳에서 왔습니다. 저곳에서 왔습니다. 미친놈이. 이거 솔직히 애기 있어서 솔직히 애기 뒤에 있어. 어 한번 보자. 이거 애기꺼라고? 이거 부러진 언니. 이렇게 4살 언니를 살까? 이걸로? 아니 이걸 여기다 하는구나? 응. 다했어? 다했어? 뭐야? 다했어? 다했어? 손 닦았어? 아직 아직이야? 아직 안 됐어 최고야 다했어 아빠 똑똑한데 안녕 조이 재밌게 놀다 와 괜찮아 괜찮아 아빠랑 다 기다릴거야 아빠 엄마는 왜 오는거야 안 쓸어서 엄마 맞지 이제? 콧물까지 났어요 계속 계속 울었어? 갖고 있을까? 선생님 짱짱해줘 짱짱짱 선생님 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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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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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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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예술 찍어주고 있어 엄마 예술 찍어주고 있어 아 우리 아이들 형 아이 귀여워 시작! 가자! 많이 주셔서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맛있어요. 계속... 아멘 배속에... 배속의 애기... ¿어 Bree? 아버지가 내 계산이... 가을때문에... 제가 정말 잘생긴 않을까? 다행히 뱃때문에도 귀가왔어요. 혜연하게 생겨낸에서 집사는 대체 호연을 가둔거리고 이슬이 추우면은 저글로 쏙 들어가, 알았지? 이슬이 났을 때 크게 미션이 없나요? 이슬이가 걱정해서 할머니 이민한다고 할머니 이민한다고? 할머니 허구해 줄줄이 가 아우, 이래가 아가씨 이 부분은 여기 할머니 얼굴 왜 그러니? 빨갛다고 아우, 이래가 아가씨 할머니가 놀러져 있어 할머니가 놀러져 있어 뭐야 할머니야 할머니 안 덩어리 아름다운 안내 Char Hashim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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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몰아 야기 좀 늦어요 오빠 말도 잘 되고 소리내지 말고 엄마한테 냐 꽉 가서 안기지 말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두 달 동안 고마웠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아빠 제가 잘 안 들려 잘 들려 다시 할머니 가지 마요 저거 안 들려 아니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가지 말래 가지 말래 아빠가 여름땅 잡아 아빠가 여름땅 잡아 아빠가 여름땅 잡아야 돼 아빠가 여름땅 잡아야 돼 할머니 어디있어? 할머니가 어디있어? 집에 왔는데 할머니 안 계셔서 너무 조용하다, 그치? 도망간 거 없나? 한번 2층 올라가 볼까? 방 어디였어, 슬아? 할머니, 물건 하나도 없네. 저 목베기 놔두고 가셨다. 옛날에 여기 앉아서 할머니랑 별 구경했잖아. 다 Shahya 오늘! 대로 mort traffic, 나는 여행을 받았다. 가볍게 왔다. 너무 편하고, 대로 먹으러 가는데. 친구들아, Safe. 남자, Safe. 남자, Safe. 남자. 네네